안녕하세요. 게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789게이머제입니다. 조현이님께서 일이 바쁘셔가지고 다음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이번 게임은 라이브와이어와 에드글로버가 개발한 메트로베니아 다크판타지 엔더리리스입니다. 죽음의 비로 멸망한 왕국 끝자락의 나라에서 이제는 소녀 릴리와 불사신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위치, 엑스박스, 스팀 모두 발매되었구요. 가격이 25,000원이었나? 나 이거 까먹었다. 25,800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네, 25,800원입니다. 잠깐만요. 아, 26,500원이네. 26,500원.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대략 16.7시간인가 8시간인가 클리어했고 당연히 모든 도전 과제 클리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맵 클리어에 14시간 정도 걸렸고 도전 과제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이제 아이템 몇 개가 좀 얻기가 좀 그런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 진엔딩 보셨죠? 네, 진엔딩 봤고 아, 그럼 됐죠. 모든 아이템을 습득하는 거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진엔딩 찍는 거 그거긴 해요. 레벨 100 찍는 거. 음... 그게 제일 귀찮긴 해요. 그래픽에 대해서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래픽은 뭐... 그냥 무난하면서도 그냥 훌륭해요. 그냥 잘 만들었어요. 그냥 6개의 분위기, 배경에 맞게 약간 뭔가... 동화적이면서도 되게 그런 암울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잘 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픽은 그렇게 말할 측면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또 제가 오따꾸라서 네, 역해 나오는 거 못 참고 플레이하긴 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배경 퀄리티라든가 애니메이션까지 다 좋았고 저는 그래픽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래픽은 만족했어요. 꼭 저는 뭐 여주인공이 나온다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게임이 좀 아마 나중에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전투방식이 특이하잖아요, 사실. 얘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형마들이 이렇게 탁탁 불러내가지고 걔네가 빠라라라락 따라라락 이렇게 싸우는 방식이라 네. 그게 이제 조금 신선하긴 하죠. 저렇게, 네. 그리고 이 게임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좀 과격한 애니메이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9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만화적인 과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아, 그죠, 그죠. 이런 부분이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과장되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이런 2D 액션 게임에서는 그렇게 찝어주는 게 훨씬 보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 게임의 애니메이션은 전투랑 잘 맞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게임이 좀 재밌는 게 그 약간 좀 분위기도 암울하고 좀 약간 뭐 설정도 좀 암울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좀 잔혹한 연출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의외인데 이게 과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과장된 연출이나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네. 게임 분위기가 의외로 막 잔혹하고 막 고어하고 적나라하고 그런 느낌은 좀 없기는 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린 다 망했어 이런 느낌으로 다 간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너무 이렇게 잔혹하지 않게끔 잘 그걸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알고 희망 없고 슬프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뭐 잔인하다든가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게임이 어필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도 저기 여린 여자애고 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게임들 보면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 외에 요렇게 메트로베니아인데 소울의 요소를 표방한 게임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많죠. 가장 대표로 저기 블레스페머스나 그런 게임들이 대표적인데 그 블레스페머스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그런 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막 벗고 있고 괴물들 그악 하면서 피도 막 쩔쩔 흘리고 약간 블러드본 영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일그러지고 막 그런 기괴한 그런 거를 아주 그냥 대놓고 막 정랄하게 풀어내는 느낌인데 네. 그로테스크하고 그거에 비하면 좀 여리여리하죠. 주인공도 좀 이제 릴리가 저렇게 좀 여린 것도 있고 이 게임도 약간 그로테스크한 게 조금은 있지만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사운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사운드에서는 이제 이름 있으신 분이 참여를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 저도 몰랐는데 리뷰 쓰는 과정에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밀리라고 그게 인물이라기보다는 음악 만드는 집단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운드 템프 같은 그런 그룹 같은 건데 거기가 보니까 좀 유명하기도 했고 또 이 게임 말고 그 밀리가 참여한 게임이 바로 그 라이브러리 오브 룰리나 아 라우루 네 라우루 그 게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게임 사운드 쪽으로도 좀 인지도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번 엔더릴리즈도 음악은 진짜 좋죠. 전 아마 이 게임이 아마 2021년에 나온 인디게임즈 중에서 음악 상주를 하면 전 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음악이 좋아요. 저도 음악 상당히 좋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이 게임 분위기가 약간 희망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게임 사운드가 조금 다른 액션 게임들처럼 막 템포 빨라지고 분위기 고조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하고 잔잔한 그런 음악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져서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운드 좋아합니다. 사운드가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할 게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약간 늘어지고 약간 좀 이렇게 템포가 좀 느리고 그건 맞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보스전 같은 중요 전투를 할 때 음악의 템포가 바뀌어요. 보스 페이지에 따라서. 아 페이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왜 보스들 한 번 까악 하면서 페이지 변하잖아요. 그 기점으로 자세히 잘 들어보시면 음악의 템포도 달라져요. 더 좀 뭔가 급박해지고 그렇게 변해요. 이 게임이. 아 신경을 못 얻었던 부분이네요.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이 게임에서 음악 얘기할 때 이 엔더릴리즈라는 게임은 생각보다 음악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이제 뒤에 가서 좀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게임이 사실 좀 결함이나 그런 게 좀 많은 게임이에요. 부족한 점이. 어. 네. 그런 점들을 음악이 보완하고 있어요. 아까 그 보스 그러니까 사실 이 게임이 전투 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네. 비교감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게임은 사실 아니거든요. 전투할 때. 네. 그럼 이제 전투의 그 어떤 느낌이나 흥 같은 게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음악이 다 보완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게임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음악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게임 플레이상에서도 그렇게 전투의 느낌을 살리는 것도 음악이 좀 그거를 좀 보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단순히 이 게임은 음악이 좋은 걸 넘어서 네. 제가 아까 이 게임 음악상 감이라고 한 게 그 이유가 더 크거든요. 음. 음악이 게임에 맞는 비중이 커요. 이 게임은 명백히 커요. 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게임 평점 줄 때 네. 음악이 별로 없거나 음악이 없거나 하면 저는 최소 10점은 깠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게임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다른 요소보다 이제 음악이 더 뛰어났다. 음악에 좀 힘이 많이 실려 있고 네. 음악이 하는 역할이 좀 크죠. 이제 게임상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이제 나중에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사운드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 게임 얼리 액세스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아셨던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할 때 저는 워낙에 얼리 액세스 게임을 거의도 아니고 아예 안 하거든요. 저도 거의 안 합니다. 얼리 액세스 게임이라는 게 완성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저는 사실 완성된 게임만 즐긴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리 액세스 자체도 뭔가 좀 패단 같은 것도 좀 많고 좀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게 있어서 저는 일단 얼리 액세스 게임을 거의 다루질 않거든요. 저도 이제 얼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좀 저도 할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리의 언급을 왜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게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얼리 단계에 추가된 거랑 얼리 이후 정식 버전에 추가된 거랑 그 괴리감이 좀 보여서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그 진엔딩 쪽이 이제 얼리 액세스 이후 정식 버전인데 나왔을 거예요. 그 뭐야. C엔딩이. 이 게임은 C엔딩이 C엔딩으로 가죠. 근데 그 C엔딩 다가가는 조건이 좀 부실해요. 이거 약간 스포일러 부분인데 아 그러면은 스포일러는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그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네. 저는 얼리 액세스 때 원래 얼리 액세스 때 게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게임을 하게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얼리 액세스 때 완성이 됐구나. 네. 아 이 부분은 얼리 액세스 정식 버전 용어로 내놓은 거구나가 눈에 보였고 문제 이제 얼리 액세스 구간은 얼리 액세스 때 나온 구간들은 대체로 훌륭해요. 좀 그렇게 빈틈이 없어요. 게임 흐름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얼리 액세스 이후 정식 버전 출시 때 나온 게 뭔가 급조됐다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 그걸 할 때 좀 이렇게 짜임새가 얼리 액세스 때에 비해가지고 좀 약간 좀 짜임새가 허술하지 않았나 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 얼리 액세스를 좀 넣은 거였어요. 음 얼리 액세스랑 정식 버전에서 약간 다른 부분들 때문에 네. 음 아 저는 얼리 액세스 얼리 버전 안 해봐가지고 네.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음 아마 이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스포일러 없이 이 게임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볼까요? 지금도 배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게임 스토리가 저렇게 길 가다가 아이템 주워서 거기서 로어 읽어보는 거 정도로만 나와지는 거랑 이제 추가로 이제 보스를 처치하고 나면은 컷신이 나오면서 어 제대로 어떤 스토리다라는 걸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한번 과로님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요런 내러티브는 다크 소울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크 소울처럼 아예 추상적으로 하기보다는 아 다크 소울도 제대로 알려주긴 하지 아무튼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면서 확실하게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다 어떤 관계다 어떤 인물이랑 어떤 인물이랑 이런 관계고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다 얘기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도 아까 얘기했듯이 소울라이크 그러니까 다크 소울에서 좀 영감을 받은 부분이 좀 많잖아요 사실. 그 스토라티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영혼들이 이렇게 정화하고 영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토리의 비밀을 파헤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다크 소울에서 뭔가 좀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다크 소울보다 다크 소울처럼 뭔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뭉뚱그려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방향으로 좀 명확히 전달하는 감은 확실히 있긴 했어요. 그 점은 저도 나쁘지 않게는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게임 딱 스토리를 보면서 아 그냥 스토리텔링 나쁘지 않다 그냥 되게 쉽게 쉽게 전달한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스토리 자체도 그냥 아 되게 슬픈 내용이다. 왕국의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좀 약간 정직하면서도 그냥 아 그냥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풀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제가 좀 신경 쓰인 게 일단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보면 딱 스토리를 얘기할 때만 딱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이해하신 거 과로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스전을 끝마친 뒤에 항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약간 좀 중요하다 싶은 영혼을 만났을 때 항상 그 타이밍에만 이야기가 서술이래요. 그 타이밍 말고 뭔가 다른 변칙적인 다른 상황이나 그런 추가적인 이야기 서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뭔가 좀 경직된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스토리를 너무 정직하게 전달한다 그 느낌을 하나 받았고요.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리고 스토리 자체는 분명히 이게 나쁜 퀄리티의 스토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이해도 쉽고 전달도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냥 슬픈 내용을 슬프게 풀어내는 그러면 아 이쯤에서 우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너무 좀 노골적으로 드러낸 감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영혼정화할 때 딱 사연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슬픈 내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인물이나 뭔가 세계관상의 그거를 이렇게 개연성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아 나 좀 슬퍼 아 나 이래서 화나 아 열받아 근데 죽었네 억울하네 약간 계속 그냥 그 느낌 받았어요. 계속 똑같이 전달이 되는 부분이 많죠. 이렇게 똑같이 전달이기도 하고 그냥 그냥 슬픈 내용을 그냥 슬프게 그냥 아 나 슬퍼 그러니까 너네도 슬퍼해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영화나 이런 거 평론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네 좀 과역학력을 하면 억지 심파? 그래가지고 이거 슬픈 장면이니까 너네 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넣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우시면 됩니다. 이 게임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딱 그냥 지금 우세요 이 느낌이에요.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인물에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나 슬퍼 너도 슬퍼해야 돼 약간 그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스토리에서 음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그쵸 그쵸 약간 K 감성 느낌도 좀 있고 음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의 비중을 높게 두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네요. 모르겠네요. 얘는 아까 얘기한 그 데스도어랑은 좀 느낌이 달라서 이 게임은 내러티브에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음 실제로 보스전 중에 내러티브에 있는 구간이 있기는 있어요. 마지막 보스 그 그 뭐야 확실히 뭔가 이 게임의 좀 설정 같은 것도 확실히 있고 뭐 이 백무녀가 어떤 애고 얘가 왜 여기 나왔고 얘 역할이 뭐고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망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엔딩도 좀 달라지잖아요. 엔딩 양상이 예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게 내러티브에 비중이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음 그게 좀 아쉽죠. 뭔가 그냥 스토리텔링이 좀 경직돼 있고 음 스토리 자체도 뭔가 약간 억지 심판 느낌? 음 눈물 짜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좋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뭐 그렇게 엄청 감동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있을 정도로 있다. 그 느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 개연성 같은 거 막 따져가면서 아 이건 이랬구나 이건 이러니까 이 세계관이 이렇구나 그거 따지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봤을 때 그냥 아 슬퍼 뭔가 이렇게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몰입하고 감정이입하고 그런 그런 부류의 게이머들 좀 있잖아요. 음 네. 그런 분들이 하면 좀 되게 좀 감동이나 그런 몰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사건을 일련의 사건들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제 그 캐릭터의 어떤 서사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잘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인물 하나하나의 사연들 보여주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인물들의 사연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계관에 무언가를 전달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확실히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소울라이크 태그 매트로베니아 태그 여기다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매트로베니아라는 키워드라고 할게요. 장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매트로베니아라는 키워드가 인디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2010년 한 중후반 중후반이 아니고 초중반이라고 할게요. 그때부터 사실 매트로베니아라는 이 스타일은 인디 개발자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키워드긴 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매트로베니아를 표방한 인디게임들이 꽤 있거든요. 네. 당장 이제 뭐 오리와 눈머습 오리 시리즈랑 할로나이트가 이제 거의 매트로베니아의 그거를 완벽히 계승한 가장 두가지 대표 게임인데 요것도 사실 인디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 편이고 음 꼭 그 전후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인디 명작들 매트로베니아를 내세운 인디 명작들이 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나오는 매트로베니아들을 보면 뭔가 소울 시스템 소울 그 다크 소울 쪽의 요소들을 채용한 게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할로나이트가 떠서 그런가 할로나이트도 있고요. 아니 할로나이트는 오히려 좀 소울 요소가 좀 약한 것 같고 대놓고 그거 표방한 게임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그 소울텐 생츄어리나 아 예. 소울텐 생츄어리 그 블레스페머스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이 게임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네. 분위기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게임 플레이 요소라던가 어떤 식으로든 그래가지고 소울의 요소를 이렇게 채용한 메트로베니아 게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 게임도 약간 좀 그런 부류잖아요. 소울 요소를 좀 채용한. 네. 그죠. 근데 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게임들을 다시 예시로 들자면 블레스페머스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성 자체가 과로님도 해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그냥 메트로베니아는 그냥 메트로베니아인데 그냥 소울의 맛을 그냥 살짝 끼얹은 느낌이고 음. 네. 솔트앤생추어리는 이제 완전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파는 메트로베니아인데 거의 소울의 요소들 전투 시스템이나 그런 걸 완전히 내가 가져와서 여기다 박아넣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엔더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가져와가지고 소울의 요소는 채용하고 메트로베니아 요소도 적당히 한 느낌인데 네. 다르게 보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게 좀 완벽히 잘 이렇게 어우러졌다는 느낌은 좀 못 받았어요. 엔더리즈 같은 경우는. 음.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영혼 채취하는 그런 걸 가져온 건 좋고 나쁘지 않게 구현은 했는데 네. 자꾸 하면서 뭔가 이게 좀 엇나간다 그래야 되나? 음. 레벨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투나 이런 요소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투나 이런 요소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단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전투디자인이나 보스 디자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투디자인에 대해서 저 또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저 또 더 얘기를 해볼까요? 보스전이나 전투 자체는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배경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이제 3 곱하기 2 그러니까 스킬 슬롯이 3개고 두 개를 스왑하면서 총 6개 스킬을 사용하고 소비되는 스킬들은 휴식을 취하면 충전되는 그런 전투 시스템을 갖고 있고 밑에 이제 체력 게이지 밑에 스태미나 게이지가 있어서 다 떨어지면 이제 탈진 시스템까지 요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조금 과격하게 쓰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타격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챙기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렇게 회복도 정해진 거를 휴식하면 채워주고 요런 시스템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전투 시스템 대텐도 다만 이제 몇 가지 언급할 만한 게 횟수 쓰는 스킬들은 나중 가면 거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 엄청 세지 않아요? 화살 쏘는 거 이런 거 그렇긴 한데 뭐지? 그 이렇게 떡대 떡대가 이렇게 망치 느리게 붕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거 한 대 맞추면 적 스테미로 떨어뜨려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그러니까 거의 그것만 쓰면서 플레이했거든요. 아 이 게임 사기 스킬 저거예요. 그 화살 쏘는 거 덩치 큰 적은 화살을 다 맞아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성능 나오거든요. 대체로 이 게임이 스킬 밸류가 좋긴 해요. 음 그리고 사실 스킬이 좀 많이 그러니까 좀 불필요할 정도로 좀 많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그거는 그냥 일종의 단순히 스킬의 종류보다도 수집의 요소도 어느 정도 퍼 내 퍼 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캐릭터 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로 사용하면서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라고 했다?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게임 스토리도 이제 캐릭터 위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랑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이 게임 전투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얘가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저기 불러내가지고 대신 개더로 공격시키는 그거다 보니까 네. 포켓몬이죠. 네. 하영마스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스킬 구성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스킬이 좀 많다라는 느낌은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뭐 그냥 스킬은 이제 모으는 의미도 좀 있으니까 그거랑은 저도 그냥 그러려거니 하고요. 저는 이제 전투에 살짝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스킬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는 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스는 이 스킬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싸우면 좀 효과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스 만들 때도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보스전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네. 보스전도 재밌게 했어요. 그냥 페이즈 갈리는 것도 좀 괜찮았고 그냥 그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난이도도 조금 아 근데 일부 애들은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네. 배체로 좀 응. 배체로 보면은 그냥 보스전 디자인도 합격점이라 할 만하다. 저는 보스전 되게 재밌게 했어가지고 그 울브 울브 아세요? 울브? 아 알죠. 그 손톱 걔가 이 게임에서 나온 보스 디자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나쁘지 않았고 패턴이 패턴이 어떤 점을 말하고 싶냐면은 1페이지에서 나왔던 패턴 대응대로 2페이지에서 대응하면은 피격하게 돼있고 또 2페이지에서 대응했던 대로 3페이지에서 대응하면은 또 맞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패턴 파회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대체로 이 게임 보스들이 다 대체로 그런 구조이기는 해요. 분명히 비슷한 공격인 것 같은데 이게 페이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에 보스러시가 없는 게 아까 아쉬울 정도로 보스 전 재밌게 했어요. 근데 보스러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이 제일 쉬울 텐데 마지막 보스가 좀 이상이긴 했죠. 쉽기도 했고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거 아 모르겠네요. 쉬운데 또 피도 해지고 체력은 또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이제 맵비자에는 아 잠깐 전투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게임 전투에서 확실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시격감, 타격감이 확실히 조금 좀 아쉬워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산다 그래야 되나?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3D 게임이 아니라 2D 게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아예 더 세게 하려면 개발비가 쭉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트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비격, 타격감 같은 데서. 다만 이제 이 게임 그 문제를 지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데스도는 지도가 아예 없는 게 문제랬잖아요. 예. 이 게임은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돼요. 예. 지도가 이제 존재는 하는데 일단 똑같은 네모 크기인 방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제 크기가 달라요. 아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지도가 엄청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고 그리고 분명히 연결돼 있는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도저히 그 연결고리를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다중이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데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지도상에는 그냥 선반이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어 이거 왜 못 가? 그냥 이렇게 하고 헤매는 거죠.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사실은 너무 대충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좀 떨어지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그냥 만들 때 적당히 이렇게 만들면 다들 알아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나중에 할로나이트처럼 NPC가 나와서 더 자세한 지도 주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가 이 게임에서 아이템 100% 수집을 안 했어요. 네. 저도 공략 보면서 했어요. 나중에 그거 할 때 재미보다는 약간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맵은 확실히 맵 자체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 많고 단점도 많은데 대신에 그게 있죠. 어디서든 이제 스폰지점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아, 예. 그런 편의성을 좀 있어요. 그것조차도 준비를 안 해놨으면 이 게임은 진짜 엄청 불편한 게임이 됐을 거예요. 맵 이동이나 체크포인트 같은 거는 확실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완한 것 같기도 해요. 지도가 없거나 지도가 좀 부실하다는 문제를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야 이동이라도 좀 편하게 해라 라는 식으로 보통 잘 만드는 경우에는 맵 간에 살짝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동선이 유열나게 길어지는 구간이 없도록 디자인하는 게 이제 좀 잘 만든 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이제 말한 저기 데스도가 보여준 그거고 이 게임은 심지어 구조도 좀 복잡해요. 동선도 좀 길고 네. 동선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려던 게 타격감이었는데 타격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타격감에 대해서는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과로님이 말씀하신 얘기랑 똑같은 건데 네. 이게 인물 중심으로 얘기가 불어나가고 뭔가 설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세계관이나 그런 거 이해에 좀 한계가 생기는 것도 있고 네. 이 게임도 좀 후방에서 좀 힘이 많이 빠져요. 사실. 음. 아까 그 말한 마지막 최후의 보스 걔 워낙 허접인 것도 그렇고 최종 보스가 좀 많이 허접해요. 보스 디자인도 별로고 그리고 사실 스토리텔링도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결국 뒤에 가서 이게 결국 왜 이 사단이 났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뒤에 가서 네. 그래서 뭔데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결말이 안 나오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뒤에 가서 뭔가 스토리가 설명이 잘 안 돼 있고 아 그래 지금 그래 그 얘기하면 되겠다. 그 지렛니 조건이 그거잖아요. 스킬 두 개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스킬이죠? 이동 스킬 두 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앞으로 쭉 대시하는 뛰어따 아 맞다 맞다. 네. 미리 지금 워류겐 하는 스킬 있잖아요. 벽 부수는 거랑 네. 벽 부수는 거랑 그 워류겐 스킬이 있어요. 그 위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네. 워류겐 하면서 위로 약간 쭉 올라가거든요 얘가.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두 가지 스킬을 반드시 먹어야 이제 수집이 되고 그 디냠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위해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스킬이 있어야. 네. 근데 그 두 가지 스킬에 대한 암시를 아무데도 안 해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얼리엑스에서 끝나고 정식 출시 단계에서 추가된 것 같은데 네. 그냥 아무데나 있고 이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설명도 없고 그냥 어디 되게 이상한 데 짱 박혀있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 스킬 두 개를.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더 황당한 게 심지어 그 앞으로 뿅 나가는 그 대쉬 스킬 하나랑 네. 워류겐 스킬 그게 심지어 스킬 사용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열 몇 번인가 그런데 응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와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니 알려주지도 않는데 알려주지도 않아서 스킬 얻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그 스킬 횟수에 제약을 줬다고? 그러면은 그거 스킬 다 쓰면 다시 가가지고 스킬 횟수 충전한 다음에 다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 그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음 그거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아까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엔더 리 리스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뭐 웨이게임을 구매 추천도다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이 게임 되게 만족스럽게 플레이했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게임 가격은 2만 5천 원인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2만 원 게임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보스 디자인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전투 디자인 패턴이나 그리고 게임 전체적인 경험도 뭐 아트워크나 음악이나 다 괜찮았고 어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게임이 장점도 많아요. 확실히 음악은 거의 역대급이고 음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음악 하나만 보고도 이 게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음악이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음 생각보다 그리고 이 게임도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임은 일단 아니죠. 네. 상당히 난이도가 좀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냥 무난히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루리앱에서 이제 이 엔더릴리스 리뷰 쓴 걸 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 게임을 메트로베니아 입문작으로 추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음 저도 저는 좀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 입문작으로 추천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음 그러니까 메트로베니아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 게임은 좀 결함이 좀 많거든요. 아까 말한 그 뭐야 그 지도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런 동선 문제도 좀 있고 음 하여튼 좀 뭔가 메트로베니아 관점으로 봤을 땐 이 게임은 하여튼 그 메트로베니아 관점으로 봤을 땐 되게 뭔가 결함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사실 메트로베니아 입문작으로 추천할 거면 이거 메고 좀 다른 작품 추천하고 싶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요? 뭐 당장 할로나이트랑 오리 있잖아요. 아 예 아 너무 센데 근데 이제 그 두 게임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잖아요. 오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이동하는 조작이 좀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네 어렵죠. 정확히 정확히 조작의 정확성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할나 같은 경우는 전투 난이도가 좀 만만치 않아서 네. 두 게임은 사실 입문작으로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좀 그래요 사실. 물론 이제 유명한 게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냥 추천하는 건데 아 그랬어. 저기 한 번 말씀 잘해주셨네. 어 블라스페머스 되게 좋아요. 그 게임 진짜 입문작으로 추천할 만해요. 블라스페머스가 아직 안 해봤는데 조만간 해보기 내용이네요. 블라스페머스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평가나 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소울에 그걸 가져왔으면서 뭔가 메트로베니아의 기본적인 규격을 잘 지킨 게임이라는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메트로베니아 입문작으로 추천할 만하고 아니면은 더스트란 게임이 있어요. 더스트 더스트 뭔지 엘리씨한테 네. 뭔지 그 게임도 좀 메트로베니아 입문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해요. 그런 게임들이 이제 입문작으로 추천할 만하지 솔직히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 입문작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그쪽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런 짜임새나 짜임새라기보다도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게 명확해서 그런 분위기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게임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도 그냥 가격값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정가 가격값 하는 게임.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들어온 게 있네요. 게임하면서 와 이거 너무하다 싶었던 순간 과로씨는 없나요? 어... 이게 후반부에 너무하다 까지는 아니고 후반부에 난이도가 좀 확 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게임 많이 해봤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게임 리뷰 중에 진짜 몇십시간 트레이하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비추천받은 리뷰가 있거든요. 그런 것 처럼 이제 초반 난이도에 비해서 후반에 확 울리는거는 다른 분 입장에서 좀 심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난이도 곡선이 좀 이상하긴 한게 후반에 확 어려워져요. 네. 저도 이거 하다 너무하다 싶었던 순간이 이 게임에서 좀 많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후반부 저기 그 최종 모습? 거기서 이 게임 진짜 선 넘었다 이 얘기 한 번 했고 아... 그리고 저기 성이... 성 부근에 보면은 어떤 구간이 있냐면요 그냥 쭉 가야돼요. 그 왜 그런 구간 있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출구 막고 빡센 몬스터 한 두세 마리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얘네 죽여야 처치해야 열리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10여석으로 나오는 구간이 하나 있어요. 성 부계. 네. 저 그거하고 진짜 쌍욕했어요. 와 이거 이놈들이 제정신인가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좀 뭔가 난이도 곡선이나 그거 전혀 고려하는 구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확실히 바닥 찍어서 길 뚫는 거에 쓰레기 게임 외쳤던 기억? 아 그죠. 그거 그거 열받긴 했었는데 바닥 그러니까 높은 데서 찍으면 뚫리는 바닥이죠. 원래 빨간 바닥이 이제 찍기 있으면 내려가지는데 좀 두꺼운 병이 있어가지고 어 다른 스킬 찍어야 지나갈 수 있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높은 데서 찍으면 뚫리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해주긴 해줬었는데 아 내가 제대로 안 본 거긴 한데 짜증 나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화는 안 나는데 얘네가 100% 찾다가 좀 화가 났던 게 진짜 도저히 뭔가 이거 힌트도 없고 그냥 완전 그냥 일반적인 지형 같아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숨겨진 아이템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숨겨진 아이템 같은 거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선을 넘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하면서 전체적인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쁜 게임은 아니다 하는데 이 게임을 좀 몰입해서 뭔가 더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선 넘은 게 좀 보이긴 해요.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 게임 메트로베니아 이문으로 추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뭔가 그런 점들 때문에 확실히 아트워크나 뭐 사운드 이런 부분은 훌륭했지만 그런 맵 디자인이나 레벨 디자인이나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조금 조금 신경을 못 쓴 거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말을 좀 하자면 그냥 이쁘고 적당히 할 만한 게임 찾은 그러니까 이쁘고 적당히 할 만한 게임 찾는 분들이면 이 게임 하면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근사한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찾고 싶다고 하면 이 게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